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초월의 축복 그리고 237 빛의 응답의 축복이 보여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소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 24시로 보여져야 되겠죠 이게 불신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린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24시에 응답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리면 237과 5천 종족 살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보여지고 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은약 잡은 청년들의 현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간 현장이 김천이에요 김천에 이제 갔는데 그 직원분이 6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달아빵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어떤 분이 한 분이 복원받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 회사 내에서 그래서 이제 달아빵을 시작하고 다음 주 김천에서 달아빵을 하면 이제 복원비지 1과로 전체 시작할 겁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제가 이제 김천 달아빵을 마치고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현장을 안 놓치니까 그 현장을 안 놓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달아빵 문을 이제 또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연경지구에 우리 병원장님하고 연결돼서 이제 수요일마다 달아빵을 합니다 병원도 커요 1층부터 8층까지 있는 병원에 원장님이 그런데 오늘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저보고 이 환자들 복원 좀 전해달라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다 복원 못 전하러 갔잖아요 병원에 1층부터 8층 입원 환자들 어떻게 내가 다 영접합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한 번 한 번 달아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환자들 다 달아빵을 하면 제가 일주일 내도록 달아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달아빵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와서 우리 환자분들하고 같이 달아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달인 목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라 현장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현장에 달아빵을 해라 말씀은 좀 알 수 있는 달아빵을 해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달아빵을 하셔야 돼요 복원 편지 새샘의 새생활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현장에 우리 임원들이 가서 달아빵 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 도와주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한 15분 정도 20분만 하면 달아빵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왜 교사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러면 여러분들 받던 반아이 한 명 한 명 가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말씀 듣는 우리 랩런트들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달아빵을 해볼게 해라 오늘 이 요셉이 그걸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달아빵해야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녀도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의 심부름하는 그런데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불신자의 종로로까지 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다녀도 불신자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 종로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오는 힘이 없으면 현장 가면 다 이해되버립니다 못 바꿔요 우리가 은양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내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딱 회사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심부름해버리고요 잘못하면 내가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 들었죠 하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내게 넘쳐야 돼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기도한 청년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겠지만 내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 오 정확하게 말씀 잡은 겁니다 내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안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리 돼버려요 제가 이번에 김천에서 큰 응답받은 게 집사님이 공장을 하나 하게 돼서 직원들은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공장이 어머머리 커요 저는 그냥 조그마한 공장 아겠지라고 갔는데 공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여기 김천에서 나오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서민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송교사 스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이 친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서민 스쿨을 세우고 계속 전도운동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다른 사업체가 또 있으니까 이야 참 멋있는 분이구나 제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또 하나의 다락방이 열렸는데 참 멋있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제자로 멋있는 친구들이지만 또 제가 다락방 하면서 이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야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고 성교하겠다는 거죠 진짜 그 나라에 보금 증거되어지고 말씀 증거되어지는 그 운동에 쓰임받고 싶다 말씀 제대로 잡은 산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런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TCK 장업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년국 우리 전체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50% 장업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우리 청년국 제자들이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작은 헌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원교회 가보니까 청년국에 오는 청년이 800명이 다 하더라고요 예원교회 청년국 청년이 800명이 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청년국 몇 명씩 오시나 했는데 내가 50명 온다 했는데 50명 온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800명 네가 좋은다 했나 저는 우리 청년국에 한 명이 와도 우리 청년국 예배 한 명이 와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달아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대로 2, 3, 7과 5천 종족 또 우리 단위 목사님이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단 한 명이 우리 청년국에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 이래 한다면 뭐 천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800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50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방향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TCK 우리 하나 서미스쿨에 우리 TCK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한금이 지급된다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TCK 아이가 자라서 자기 나라와 또 2, 3, 7과 5천 종족 살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대단한 거지 뭐가 대단한 겁니까 이게 요셉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요셉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딱 놓치면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또 회사 가서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불신자의 종로를 하게 되고 자칫한 말하면 이래될 뻔해요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방향을 못 잡으면 청년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래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다 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왕권의 축복을 누린다면 답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선지자로 모든 죄를 끝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이게 답이잖아요 이 답을 가져가라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답을 딱 갖고 있으면요 굉장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응답이에요 저는 지난주도 달합방 하면서 또 한 분이 영접하셨거든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영접이 되어지냐 지금 보건변이 계속 되어지는 달합방도 있으면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이런 굉장한 일을 오늘 병원장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 또 하나울로 들어가셨어 줄을 서셔서 하나울에서 예배를 들으니까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니냐 이제 교회 등록하시겠죠 이제 곧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영접도 되고 교회 등록도 하고 최고의 부교육자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최고의 부교육자가 내잖아요 70현장 제가 세종시에 달합방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연락 오신 거예요 KDR 국책연구원에 근무하는 분인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목사님이 세종시에 달합방 하는데 본인도 참석해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거기 달합방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이제 청년국 메시지를 듣나 봐요 우리 청년국에 그러니까 청년 채널 말고 이제 오픈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 듣고 아 세종시에서 제가 달합방 하는 걸 알았대 연락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부터 오시라고 했어요 내일 올 거예요 내일 7시 반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달합방을 하면서 이제 정부 청사에 달합방을 해야 되겠죠 현장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굉장한 일 아닙니까 저는 70현장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저보고 뭐 그런데 현장 전도하고 영접하고 달합방 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제가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한 일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연경지구에 병원장님 그 안에 이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영접운동 일어나면 달합방을 딱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건데 원장님하고는 저하고 달합방 하고 또 환자분들하고도 달합방 해야 되겠죠 그게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응답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영업을 잘해서 지금 세종영업 연경지구영업 긴천영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사 생활하면 저한테 월급 더 줘야 되잖아요 영업을 세 군데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사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뭐 때문에 회사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제가 그 단어가 좀 생각났는데 직무유기 저는 직무유기 안 했잖아요 저는 말씀대로 했잖아요 답 가지고 굉장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한 거는 제가 우리 같이 우리 자매하고도 달합방 해야 되고 또 우리 형제에게도 달합방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달합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내빙게 쳐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달합방 해서 그건 좀 미안해요 사실 청년고 맡고 있으면 제가 청년하고 달합방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김천도 갔다 오니까 멀더라고요 나한테 가까운 줄 알았지만 갔다 오면 또 좀 그렇고 시간이 또 안 맞고 연경지구도 갔다 오면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앞으로 또 제주도도 갈 일이 있으면 제주도 가면 이제 일주일 한 번씩 제주도 가면 여러분들하고도 아무 만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달합방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좀 부탁한 게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 달합방을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달합방을 안 하면요 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에 이 말씀의 흐름을 못 잡고 또 달합방 현장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경제 축복도 없고 영적인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답을 딱 갖고 있으면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달합방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퇴근하고 나면 8시 제가 우리 새내기 청년을 만나려고 하니까 새내기 청년 퇴근 시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 늦게까지 하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퇴근이 만약에 7시, 8시, 9시인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9시쯤에 여름을 맞고 있는 랩런트하고 달합방으로 간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 굉장한 일이 굉장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현장에 달합방을 놓치지 않는 청년이라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퇴근이 8시인데 내가 맡고 있는 아이 한 명 랩런트 만나러 내가 달합방으로 간다 보건 편지 들고 새 생명 새 생활 들고 내가 이거 달합방으로 간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저는 아 진짜 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늘 엘리트 달합방을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내일 세종시에 오는 분 성함하고 사진을 봤거든요 와 무슨 미스코리아 오시는 것더라고요 공부도 엄청 잘하셨고 최고의 엘리트 내가 늘 엘리트 기도했잖아요 엘리트 달합방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꼭 오셔야 될 텐데 하여튼 그리고 연경지구의 병원장님 오늘 교회에 오셨던 엘리트 그리고 김천 그 사장님 엘리트 아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응답이잖아요 제 주제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끄고 달합방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거 맛본 사람은요 피곤함을 잊어요 저는 제가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사실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다니다 보니까 다니다가 집에 오는 거 퉁퉁 부어가지고 또 이게 좀 이렇게 덜 다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다니니까 또 다리가 부어가지고 또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쉬어야지 하는데 또 가게 되고 또 현장 달합방 가고 저는 매주 굉장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뭐 수입이 10억인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는데 내 거 같아 그 회사가 한 달 수입이 10억인데 제가 내 거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 돈 같아 왜 그러냐 내가 달합방 가니까 그리고 이분이 선지자인 나를 너무 신뢰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맡고 있는 아이들 달합방 너무 피곤한 몸으로 내가 달합방 가가지고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말썸으로도 힘을 얻고 같이 먹으면서도 힘을 얻고 그 굉장한 일 꼭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이거 제가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달합방을 놓치지 않는 청년이라면 8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일을 딱 감당해라 제가 이제 70달합방 중에 세 곳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미션홈 전문계 직위 빼고 그런 건 빼고 그러니까 70현장을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굉장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미청년 때 이거 꼭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새처럼 이게 더 나아요 뭐가 나왔냐면 노바디로 가라 이 말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으로 가라 nobody와 nothing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뭘 잘 갖춰서 해야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천국 가야 준비돼요 그런 사고로 갖고 있으면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뭐 부족한 지금 내가 내 반아이들 다라방 가는 거다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말씀으로 잠시라도 전해야 된다 지금 이게 노바디와 nothing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영적인 상태를 잘 갖추고 이거 하고 안 피곤하고 내가 데이 업 하는 날 가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뭐 편안한 날 해야지 또 내가 그냥 좀 그냥 시간 날 때 해야지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요셉처럼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청년이 이래야 성공하고 축복받아요 청년 때 이 축복받아요 지금 해야 돼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세 가지가 딱 됐잖아요 시작이 달랐다 시작이 달랐던 요셉 시작이 달랐죠 왜 시작이 달랐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붙잡았죠 다른 말라면 우리 강단 말씀 오늘 전도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참 증거 가진 전도자의 축복 또 청년국은 산업인 요셉 237나라 이 응답을 늘 함께했던 이 청년이 시작이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라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죠 시작이 달랐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41장 38절 읽었잖아요 불신자가 인장했습니다 요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요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이 감동이란 말 다른 말라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감동된 사람 시작이 달랐죠 요셉은 시작이 달랐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신앙 고백은 달랐습니다 한 분도 요셉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원망 없었어요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항상 말씀 불신앙 원망 안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초라해서 내가 다니는 곳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불신앙 하지 마라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오망입니다 요셉은 단 한마디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 따라 강단 말씀 따라 같잖아요 여러분들 자부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국이 지금 2, 3, 7, 5천 종족 장학금 주고 있잖아요 대단한 아닙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절대 불신앙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딱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는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 누린다 내가 산업인 요셉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 시작이 다르다 우리가 불신자 아이다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청년 그리고 하나교회 청년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을 누린 거다 제가 지난주일 날에 봉화 갔잖아요 한참 예배 드리는데 그 남편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깜짝 놀라 예배 드리는데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손을 내가 하니까 짧게 해달라 하면서 기분 나쁘게 인상 쓰면서 짧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알겠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얘기 실컷하고 짧게 해줬거든요 얼굴이 막 울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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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오늘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가정에 허감이 꺾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실컷 얘기했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 그 추운데 봉화까지 갔는데 봉화 다리도 아픈데 봉화까지 갔는데 얘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들들만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그런데 영향 안 받거든요 메시지 반대 선포해야 되잖아요 죄일이니까 말씀 따라 왜냐하면 지난주 강단 말씀 내가 주일날 갔으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 왕권이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남편분이 갑자기 손들고 같이 갔던 존사들이 놀라고 나는 하나도 안 놀라고 사단 마귀 귀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사단 마귀 귀신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얼굴은 막 와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시달리고 있고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 손보하고 말씀 그대로 되니까 절대 속지 마라 신앙 고백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내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가서 사단 마귀 귀신 손들겠죠 짧게 하라고 또 사단 마귀 귀신 왜냐하면 지난주는 왕권이었으니까 요번째는 또 선지자 제사장권 사용해야 돼요 신앙 고백 시작이 달랐던 청년 그렇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속지 마라 청년이 뭐 자꾸 그럼 다 부족하지 뭐 다 뭐 연약하지 뭐 우리가 뭐 완벽하고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끝 막 이렇게 제가 막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세종시에서 소문나면 또 대통령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 앞에 사단 마귀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익혀야 되지 국정운용 잘 아십시오 국정운용을 국민을 위해서 이런 허소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아닌 거 아시죠 내 신앙고백 말씀 선지자 제사장 말씀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앙고백 시작이 달랐던 청년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두 번째 뭡니까 과정도 달랐던 요셉이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달랐던 요셉 또 다르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이 요셉은요 노예로 갔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노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사에 보낸 거는 노예로 보냈다 불신자나 사단의 종로로 하는 노예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나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정이 달라요 노예라는 과정이 없으면 출세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노예로 보낸 거예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과정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맨날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청년 얘기 맞아요 동창들 모이면 뭐 얘기합니까 뭐 부동산 비트코인 뭐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보세요 뭐 얘기하면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 나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연예인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주식 뭐 이런 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전부 불신자 상태가 그런데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예로 보낸 거예요 최고의 출세의 자리 이게 출세의 자리예요 노예로 가는 게 이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대로 완전히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게 성공의 자리다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성공의 자리예요 과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옥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41장 1절에서 38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는 날도 있어요 왕 앞에 서는 이날 겸손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겸손해라 이게 과정이 달랐어요 과정이 다릅니다 내가 노예로 갈 때도 있고 감옥으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서는 나도 있겠죠 다 과정입니다 이거 다 잘 성공과 출세를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달라요 우리 청년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는 노예로 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 괜찮아요 과정인데 뭐 혹시 조금 잘 되고 있지만 감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과정인데 뭐 어느 날 왕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게 또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저는 저희 단립봉사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에도 그런 얘기 나누었지만 단립봉사님은 본부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죠 그리고 막 이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늘 얘기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 결국 목사님과 저하고 같아요 결국 이거예요 다 헛일이에요 뭐 무슨 자리 맡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놓치면 다 끝나요 현장 없으면 우리 단립방은 현장 없으면 다 끝나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뭐 잘하는 것처럼 혹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거예요 이거 제가 1월달에 받았던 현장의 응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뭐 아이고 저 교육자는 뭐 인기가 많고 또 이 교육자는 뭐 속으로 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사에 모자하고 막 욕했어요 인기있다라고 하는 그 친구도 틀렸다 그리고 저 친구 참 멋있다 하는데 다 틀렸다 결국 이 얘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우리 청년들도요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 청년고 50명이거든요 50명이 이거 모르면요 우리 교회의 허리가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청년의 때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 살려야 돼요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요셉은요 결과가 달랐잖아요 결과가 달랐던 요셉 결과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결과가 달랐습니까 39장 2절 6절 창세지 39장 2절 6절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요 형통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형통 야 형통이란 말 압니까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 저 청년은 맡기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이야 이 친구 참 형통한 친구구나 끝난 거예요 결과가 달랐어요 결과가 다릅니다 그 전도자가 만약에 저를 볼 때 우리 단임홍 선생님이 저를 볼 때 야 저 방무사는 이게 뭐 이게 이거겠다 이래 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난 겁니다 제 직장생활 여러분들 말로 팔자 폈어요 나 자랑은 못하겠지만 저 팔자 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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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얘기 안 하거든요 아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김천에 갔는데 이야 막 공장 규모가 이만하고 직원들 예배드리고 영접하고 뭐 여기 수입금이 지금 캄보드 이 얘기하면 목사님 아 너무 좋아요 근데 가가지고 뭐 교체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불 갈고 이러면 복잡해져요 아 머리 아프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보면 머리 아프고 안 들어요 네 근데 막 현장에 다뤄 방문에 연락하면 이야 구토록만 계속해야 된다 그 현장 계속해야 된다 이것만 왜 그러냐면 형통하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요셉처럼 해보세요 형통한 축복줍니다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 볼 때 아 저 친구 좀 다르네 사장님은 그런 눈이 있어요 직원이 10명이 있더라도 사장님이 저 직원 볼 때 어떤 직원인지 다 알아요 형통한 게 보여요 형통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 복잡하게 일을 하면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도 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복잡하게 일을 하지 마라 복음가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냐고 단순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결과가 다릅니다 요셉은 이 응답을 늘었잖아요 형통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41장 38절 본문이죠 왕 앞에서 왕 앞에서는 서밋의 응답을 넣은 거예요 서밋 결과가 달라요 아니 여러분들이 노예였는데 어느 날 서밋으로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복음 가지고 작은 월급이지만 작은 월급이지만 성실하게 복음 가지고 이 은약 누리고 있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분명히 지금 뭐 결혼해가 살 집이 없다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는 집 줍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집 줍니다 비싼 돈 살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돈 줘요 집 사라고 집 그냥 줍니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뭘 별 걱정 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결과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제가 진짜인지 제가 이때까지 메시지 한 거 다 맞았잖아요 사실 다 맞으면 이상한데 하여튼 말씀 얼음 따라가면 다 맞아요 제가 대학교 맡고 대학부 맡고 있을 때 내가 이 얘기 했다 이 얘기 그런데 시대의 말씀 얼음 따라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말씀의 얼음 따라서 그게 다 맞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친구가 얘기하는 주식 비트코인이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미래가 맞게 돼 있다니까요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 45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 총리로 만들었어요 결과가 다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청년이에요 이게 요셉입니다 아니 노예에서 총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그런데 노예도 성공이었어요 출세와 성공의 과정 감옥도 출세 성공의 과정 내가 왕 앞에 서는 것도 겸손하면서 출세와 성공 어느 날 나를 총리로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은약 잡고 성실하게 해라 은약 잡고 성실하게 해라 솔직히 지금 대통령 누가 됩니까 이쪽 부인은 이쪽 부인은 뽑을 수 있는 거는 영이 그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노동 외치는 그분밖에 없고 뽑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불신자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 뻔하잖아요 이쪽 부인도 그렇고 저쪽 부인도 똑같잖아요 누가 되든 어차피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럼 그게 성공입니까 나 같으면 부끄러워가 못 나올 텐데 그것도 뻔뻔하게 내가 뽑아달라 하잖아요 둘 다 아니 내 부인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막 오픈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뽑아달라 야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 맨 사람 다 그래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출세입니까 근데 청년들 보세요 우리 하나교회 청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뭐 예언계 뭐 자랑하더라도 속으로 진짜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 나와버렸어 저게 뭐 대단하고 이렇게 예뻐서 내가 모르고 뭐 대단한데 뭐 뭐 대단한데 뭐 뭐 이런 식으로 어깨가 앉았네 뭐 어쩌고 다 나와버렸어 나 현장 우리 청년들 현장 2, 3, 5,000 끝 뭐 저는 막 현장 나 내일부터 현장 뛰잖아요 또 또 세종시 가고 내일 또 새로 오기로 한 분도 만나고 얼마 좋은지 막 현장 끝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창세기 3장에 출세 성공을 가득한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떡하든지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말씀을 치유하는 그 현장 가지고는 제가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일 잘하고 뭐 인정받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하고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몰라 어우 무엇이 또 보일까 아이고 내 속으로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거 안 가 그럼 다 헛일 다 헛일이에요 이거 없이 무슨 자리 맡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하고 내하고 말고 이명기야겠어요 이거 안 가면 다 헛일이에요 헛일 끝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제가 유광수 목사님 이제 집중팀으로 한 10년 제가 본부 일을 좀 섬겼잖아요 뭐 해외도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유무사님 보면서 결국 유무사님 이겁니다 그냥 뭐 일 잘하고 뭐 행정 잘하고 아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결국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똑같아요 저 청년이 저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반 아이들 찾아서 다른 방으로 가는구나 제가 한우 사줍니다 제가 한우 사줍니다 저한테 지금 한우 얻어먹은 분도 계시잖아요 왜 사줬느냐 그래서 사준 거예요 아니면 라면 사주는데 제가 한우 그래서 사준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그 반 아이 다른 방으로 가는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모를 건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저 청년의 미래 결과 다르단 요셉처럼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초납니다 여러분들 어깨 딱 펴고요 2, 3, 7, 5천 살릴 청년이고 당당하게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당당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 자녀로 가라 청년인데 뭐 복음과 진 결론입니다 반드시 응답 누리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25의 응답을 반드시 줍니다 25의 응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이 축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 쏟아붓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서라도 줘요 나라를 바꾸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줍니다 25의 응답 불신자는 막 합니다 한 예만 들게요 제가 큰아들이 영대 갔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과에 돈을 엄청 들어서 한 달에 돈을 엄청 들어서 그 과에 보내면 나는 돈 하나도 안 들어서 그 과에 가겠어 애들과 아니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가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그 과에 보낸 게 아니고 근데 불신자 이분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을 투자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경제적 이득이에요 나잖아요 25의 응답 이거 믿어야 돼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복음 가지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 청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스워요 불신자들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파트 걱정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 20의 응답 없는데 이거 학교 미래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다 불신자들 그 얘기 말로 듣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어 반드시 25의 응답 거기다가 영혼의 응답도 막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 분명히 영혼의 응답 옵니다 오늘 산업인 요셉 요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다릅니다 요셉의 237 나라 24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현장과 직장을 살릴 청년 제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짜증나요 어머 would Ollie 우리 청년 제ząd 벽 벽 벽 벽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